MBC에브리원 MBC에브리원 올해 수상되는 G 드래곤 G 드래곤 고생하셨습니다 안 나왔잖아요 오늘 대리의 수상은 G 드래곤씨의 영화나 남자친구 정형동씨께서 인시해 주신 거예요 아 제가요? 제3회 주간아이돌 어워즈 상장 우츄츄 기우미상 G 드래곤 위사람은 영혼의 밑바닥까지 끌어모은 혼신의 애교로 직직한 주간아이돌 지하 3층을 정화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기에 오늘 이 상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25일 주간아이돌 제작진 1동 축하합니다 나눠주신가 봐요? 아 일단 아 그립다 오고 있네 연애편지가 아니라 수상소감을 얘기하시라고 러블렉터가 아니라 대리수상 대리수상이니까 본인이 G 드라고 생각하고 시청자분들께 얘기해 주시라고요 지금 어딨니? 아니 지금 이 사람을 찾습니다가 아니라 뭐하니? 대리수상이라고요 야 너 좋아하냐? 너 보고싶냐? 너 어딨냐? 바보야 방송보면 톡이라도 해 방송보면 톡이라도 해 자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당연히 본부